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던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의 첫날 암호화폐 시작 움직임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오늘도 하락을 지속합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 3개의 암호화폐 양보화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같은 다른 상위권 암호화폐들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률이 높습니다.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정 쪽으로 쏠려있는 것 같네요. 일단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비트코인 가격 9185선 하락률은 0.31%입니다. 7일 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0월 26일에 771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죠. 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달러 살펴봤을 때도 흐름이 명확합니다.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다가 한번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부터 테더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 밖에 13위의 모네로나, 체인 링크, 15위죠. 후오비 토큰 등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급등세가 연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상승과 하락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 시장 전반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너와 BKEX 코인닐이 거래소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오늘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5위권, 업비트는 51위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에서는 0.32% 이더리움도 0.1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라이트코인도 0.89% 오르고 있고요. 체인 링크 3%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0.24%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그 밖에 캐리 프로토컬 13%, 썸더토큰 54%, 디마켓 29%, 센티넬 프로토컬 11% 등 급등세 연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위트로 내려가 보시면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좋은 것들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한 외심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조만간 골든크로스를 보게 될 것이다. 2019년 안에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만간 상승세가 온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최근에 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가격이 한번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가격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이 플립플립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다시 50주, 100주 이동평균이 골든크로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50주 입평선이 100주 입평선을 넘었을 때 비트코인이 몇 달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플립플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최근에 데드크로스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는 골든크로스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상승 쪽으로 내다본 플립플립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반면 앞두고 11월에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코인데스크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코인데스크는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6개월 전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에도 그러한 전례를 되풀이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12.5 비트코인에서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드는 다음 반감기 발생 예정 시기는 내년 5월인데요. 알시다시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여력이 있기는 합니다. 2012년에도 6월 5달러에서 8월 중순 16달러로 2016년에도 360달러 부근에 머물던 비트코인이 4개월 뒤 780달러로 올랐고 또 다시 8월에 465달러로 후퇴를 했었죠. 자 이런 움직임들을 이번에도 비슷하게 따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6개월 전부터고 또 그렇다면 그게 11월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고점 만 350달러를 시험하고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올해 고점 만 3,880달러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기획을 이끌었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최근 건설사 유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 관해자 물러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서울 동부지검이 비위 의혹으로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조금 잡음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사표를 부산시를 또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유 부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획단 기획단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리플의 암호화폐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의 1일 거래량을 기록 중이라고 CCN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가격은 오늘 조금 부진하지만 거래 건수가 지난 26일 기준으로 165만건으로 급증을 했는데 2018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전해드렸다시피 11월 초에 예정된 리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스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리플을 이용한 여러 새로운 상품 개발 성과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매년 이 행사 직전에 리플의 가격이 급등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까지 조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캐나다의 소매 투자자들이 완전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폐쇄형 펀드 투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펀드 운용사 3IQ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출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비트코인 펀드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규제가 이뤄지면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비트코인 펀드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 펀드는 캐나다 주요 증권 거래소에 정말 상장될 예정입니다. 3IQ는 지난 2월에 한번 승인이 거부된 이후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와 CFTC가 동시에 기소한 회사가 생겼습니다. SEC가 10월 31일자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퍼스트 글로벌 크레딧이라 불리는 스위스 기반 증권 딜러가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 수업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같은 날 CFTC도 상품 거래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1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위반을 하지 말라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요. 9237달러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73% 하락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랜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굿모닝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굿모닝 비트코인을 좀 간소화해서 계속 전해드리는 방안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과도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 동안에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주말까지 진행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주말을 쉬고요. 다음 주에 저희 송이원 씨 그리고 앞으로 찾아뵐 다른 진행자와 함께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동시에 새로 출발하는 11월도 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